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오늘은 마왕 족발에서 보내주신 마왕 스페셜 세트 족발 볶음밥 비빔국수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마왕 고춧가루 불향도 나고, 불맛이 나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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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. 숙성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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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탱글탱글 탱글탱글 엄청 탱글탱글 완전 쫄깃쫄깃해요 탱탱글 맛있다 탱글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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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네요 오징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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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요 으아 와 으악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와, 맛있다. 오징어 오징어 쥬쥬쥬 너무 맛있어요 뱃뱃뱃 오징어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때만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계란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